pensume quis 투제짱 솔로킴 은간유가 피즈짱님 아이디냐고요? 네 저거 은간유랑 뭐 여러가지 있는데 저거 피즈짱님 아이디냐고 아 그러네? 우리팀에 악신님, 린다랑님, 상대편엔 페이즈킬러님, 그리고 피즈짱님 네임드가 많군요 이겨봅시다 이겨서 유튜버 박제 가자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좀 달다. 미드 경험치도 다 먹고. 내 인생 업적에 하나 남았다. 투제짱 솔로킬. 야 이거 우리 대처 잘했다. 여기 와드. 야 이거 나를 내려와가지고 손해만 봐서 없자냐. 아 와 내 연다. 와 전멸까지 살아있어 그라가스가 어딨을까요 우와 살았다 아 설마 제발 아 까비 이건 좀 많이 슬픈데 양쪽에서 폭발음이 들리니까 정신을 못차리겠네 내가 그래도 잘 크기는 해서 아 위드 한번만 잡아보자 우리 위드 너무 힘들어 보인다 소울킬이네 소울킬이면 더 나쁘진 않아? 아유 우리 바텀 둘다 빚겠다 이거는 시간이 되기 전에 그냥 미드에다 깔아서 돈이라도 벌게요 이거 어차피 타워 밀리거든 그냥 포불이라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도 이거 미드가 죽은 만큼 카밍을 잘해가지고 성장을 나쁘지 않게 잘해서 괜찮아 내가 잘해서 이긴다라는 마인드로 갑시다 아 척척하게 만들어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거짓말 하지마. 와... 세상에... 나 너무 이기고 싶어요. 1코도 안 나오는 카이사가 레드 먹는 게 왜 이렇게 배알이 꼴릴까? 저 리안 들이... 레니톤도 나르도 갑자기 떡상했거든요? 이러면은 이제 카이사만 조금 성장하면 돼. 척척하게 만들어주세요. 척척하게 만들어주세요. 척척하게 만들어주세요. 아무리 잘 채워먹을 수 있을까? 카이사 딜이 나오나? 조금만 더 집중해봅시다 이길 수 있다 이거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데스만 좀만 줄이면 충분히 이긴다 이거는 우리 데스만 비닐이 거 같아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상대방에서 멈칠받아 온라인 특히 스티미를 더 каче계던quently 오케 알리 궁 빠졌다 이러면 개이득이다 아이고야 너무 아깝다 아 이거 내가 좀만 침착했었으면 앞을 잡았는데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아 내가 전멸을 너무 이상하게 썼다 방금 바론도 나갈려나? 와 너무 빠르다 아 그리고 방금은 들어갔으면 안됐어요 제가 어 안들어갔었어야 했던게 맞아 그냥 차라리 쟤네들이 빨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었어야 됐어 척척할들에게 안내여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누가 잘했지 딱히 잘한 사람이 없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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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